또 어떤 분들은 세상 이제 끝내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제 진짜 나에게는 이제 나라에서도 도와주지 않고 뭔가 이렇게 와요. 제가 딱 갑자기 우울해져요. 안 그러다가. 100% 우울한 사람이 와요. 안녕하세요. 왕심의 자리 잡고 있는 선녀부살입니다. 바로 첫 번째 질문 들어갈게요. 저희가 오늘 질문 드릴 거는 선생님의 점사보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서 좀 여쭤보려고 해요. 선생님이 이제 신점으로 보시는 거죠? 그렇죠. 신점이죠. 그럼 신점이란 정확히 어떤 건지 먼저. 이제 물론 전날에 어떤 그런 선문받는 것도 있고요. 미리 중요한 사람들은 선문를 다 보여줘요. 꿈에. 그런데 이제 대부분에 이제 많이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그중에서 이제 좀 굉장히 고민이 많고 정말 힘든 분들이 이렇게 보여주는 때가 있는데. 사람이 딱 들어오는데 한 30분 전에 한 시간 전에 손님이 계속 바뀌잖아요. 시간이. 바뀌니까 이제 한 시간당으로 내가 이렇게 시간을 제한하고 보니까. 오면 이제 느낌이 와요. 고민과 어떻게 어떻게 살았다는 게 이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딱 법병으로 들어오면 이제 딱 마주하고 앉아있으면 답이 나오죠. 신점은. 그 와연 느낌이 제가 어떻게 말을 딱 꼬집어서 말을 못하겠지만. 1대1로 딱 앉으면 더 정확하게 나오고. 나이만 상의는 안 봐도 나이만 봐도 줄줄줄 나와요. 또 어떤 분들은 세상 이제 끝내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제 진짜 나에게는 이제 나라에서도 도와주지 않고. 왜 이렇게 힘들까. 막 이러면서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천태의 만상으로 있으니까. 그런 분이 오시면 죽으려고 이제 마지막에 내가 저미래도 보고 가자. 죽을 사람 맞아요. 그러나 누구나 죽게끔 하는 업고 치는 없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이제 그런 분이 오시면 이제 답을 주죠.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당신이 오래 잘못하면 요절할 수 있다. 왜 그런 각오를 하고 있냐. 놀래죠. 진짜 얼마나 힘드면 제가 죽을라고 했겠습니까. 뭐 이런 거. 근데 그거는 이제 말하기 전에 나와요. 다 그런 말들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스님은 점사 보는 방법 자체가 어떻게 손님이 오기 전부터 그 손님의 고민거리라든지 이런 거를. 먼저 느껴요. 먼저 느끼고. 네네네. 일반인들 보통 점을 볼 때 생년월일 뭐 다음에 시 자기 일을 꼭 들고 가잖아요. 그럼 굳이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 네 저는 나이만 있어도 나와요 다. 굳이 이름 없어도 돼요. 사람은 태어날 때 뭐 일명 조물주라고 삼신께서 내조로 쏴준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기를 줄 때 그 아기를 이미 쏴주고 타고난 거예요. 이미 임신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사실 전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무조건 신점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점을 좋아하는 거고 그때는 나이만 넣어도 없어. 아휴 올해 운이 지금 아직 시작이 안 됐다. 내년에 들어온다든지 올해 먼저 들어온다든지 답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연이라는 게 그 사람이 누구나 다 고민이 있고 고통이 많고 또 막 힘들기 때문에 찾아오는 데가 바로 신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뭔가를 한 마리 듣고 싶어서 오는 거지 역학으로 듣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신점은 정확하게 나오는 거 듣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마음을 정말 헤아릴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을 갖고 오는 게 바로 고객들이거든요. 그 때문에 그거를 깨끗하게 뭔가 이렇게 해소를 해줄 수 있는 신점으로 중점에 보답한다면 아마 그건 좋은 고객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거라고 봐요. 만족도가. 그러면 신점이 궁금하다면 선생님께 한번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본인이 체험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오면 미리 한 시간 전에 저한테 실리거나 뭔가 이렇게 와요. 제가 또 갑자기 우울해져요. 안 그러다가. 100% 우울한 사람이 와요. 참 그 연관성이 있다는 게 저도 정말 사람들의 신점을 보지만 신기할 때가 많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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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